오시는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 같다. 그런 얘기죠. 그래서 축의금을 아예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만. 제가 그동안 뿌린 돈이 얼만데 전 자식이라고는 장미 하나고요. 저희도 기태 하나인데 하나뿐인 자식 혼사에 쿠폰 장사하기 민망했어요.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미풍양속이고 큰일 있을 때 십시일반 서로 돕는 거고 또 뭐냐 그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하는 거고요. 전 또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풍속에 거부감이 있으신 줄 알고 제가요? 말씀해 보세요. 또 필요하신 거 말씀하세요. 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준비하죠. 아니요. 현물 예단은 이 정도로 간소하게 하시죠. 현물 예단. 그럼 현금 예단은 얼마나? 마음이 허락하시는 선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해 받겠습니다. 전 사양하고 싶어도 사부인께서 제대로 하길 원하시니까. 아 예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. 제대로. 네 제대로.